너 엄마랑 통화 자주 한다네요, 이거야. 선생님 오셨대요? 뭐, 뭐. 어휴, 어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야, 빨리. 선생님 오셨어.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진짜로 선생님 오셨네요. 진짜로 선생님 오셨네요. 진짜로 선생님 오셨네요. 아휴, 깜짝 놀랐어. 연락이라도 주고 오시지. 깜짝 놀랐어. 그런 날에 와야 재밌지. 아, 이거지. 아휴, 구경할 거 아니네.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어머, 어머. 냉장고요?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여기서 냉장고를 왜 그러시죠? 냉장고요? 네. 저는 냉장고가 어디 있었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데가 냉장고거든. 어디 냉장고 좀 보자. 뭐해 봐. 아휴, 세상. 냉장고도 한 번 보자. 정신 하나도 다 끌어냈으면 좋겠다. 냉장고 치와, 냉장고, 냉장고 치. 냉장고 다 치와라. 쓸데없는 거, 왜 이래 만든 거. 이 안에 다 있구나. 아, 여기 전일하고 있었구나. 아, 여기 전일하고 있었구나. 아, 여기 전일하고 있었구나. 전일하고 또 피해를 보실 필요는 없죠, 선생님. 어디, 어디. 어디 한 번 피해다 봐라. 네네. 공간에 먹는 수품들 있지 않나? 닭가슴살하고. 그렇지.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세상에. 이거 막 쳐먹어놔서. 냉장고에 건전지 왜 있어요? 오래 쓰려고. 그치, 오래 쓰려고 그랬죠? 네, 맞아요. 티비가 많으니까 리모컨 건전지가 생각보다 빨리 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 이제 갈고 다시 저기다 넣어놓고 하면서 이제. 냉장실도 아니고 냉동실에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냉장고 당장 이거 다 끌어내고 닦고 잘 정리해서 넣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깨끗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잔소리가 많지 않으세요. 포기하신 것 같아요.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휴, 여전히 예쁘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네, 넓어. 처음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생애 첫 헬스장 방문이에요. 아, 항상 집에서 그럼 요거만 하신 거였어요? 네, 홈트 하셨던 거예요. 네. 이건 뭐야, 이건? 아, 이거는? 네. 가슴 운동하는 겁니다. 가슴? 네네. 그러면. 선생님 한번 해보시려고요? 네. 아, 이거 네네, 잠깐만요. 조금 들어가시고요. 왜, 왜, 왜. 조금 들어가시고요. 왜, 왜, 왜. 이거를 들긴 하는 건데 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섯. 와, 진짜 잘 하신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네, 이렇게 운동하는 게 없나요? 또, 또. 딴 건 뭐 있나? 재밌는 거? 네. 워낙 기계 항공은 워낙 많은데요? 네. 네, 워낙 기계 항공은 워낙 많은데요? 네, 네. 이런 건 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여러 가지 동작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 놔서, 이쪽에? 아,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시선생님이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게, 네네. 와, 진짜 잘 하시네요. 네네네. 이것저것 해봐야지, 보냐들 맞는 거에요. 네네네. 약간 욕심되는 거 같은데. 네네, 그렇게, 네네. 와, 진짜 잘 하시네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아, 네, 시범아. 시범아. 시범아, 이렇게 해서. 가렵지 않아요? 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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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겁니다. 관장님, 이거 관장님한테 거의 명품 그게.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웃음이 있다.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뭐. 위에면 안 돼요. 이거는 나한테 맞는 거고. 관장한테 맞는 걸 한번. 관장한테 맞는 걸. 운동을 좀 시켜야 돼. 지금부터 한 번. 무거운 걸로. 무거운 걸로요? 무거워.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아이고.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군아. 네? 아니, 아니. 아이고, 아픈가 바뀐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드레는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드레는. 가능한 거 잘하시더라고요. 오, 안 들리게. 짐을 봐요. 우와. 내 하지, 내 하지. 손가락이 꽉 씹힐 정도로만. 손을 좀 더 와야 돼. 각자 맞춰. 네. 안무가 딱 일어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여덟. 원래 매도 안 하고.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야, 운동한다. 아, 운동하고 오는 거 처음 보죠. 다섯 개였다. 직원들만 시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오늘 내가 벌로 좀 시켜보려고 그래. 한 세트만 더. 이거 한 세트만 더 해봐요. 아. 아니, 근데 이 막대기를 어디서 외칠까요? 이게 어디서지? 하나. 둘. 셋. 셋. 아, 이거. 아, 맞아. 이때지. 두어가면서 꼬리머리를 딱. 둘. 하나. 아이고. 여덟. 아이고. 일곱. 아이고. 여덟.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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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하나 더. 그렇죠. 저작권 운동 하신 분? 저작권 운동 하신 분? 저작권 운동. 호랑이를 조련할 조련사가 필요하듯이. 목줄이 차져 있습니다. 함부로 못 돌아다니는. 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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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SLON! 아들. 아우. 트레이 cir jrlm 데ram호? 네, 마지막 colon용 될서 팁 åt기 kilowatt. 우리 시간당 매월 정연물이